불자TV 공축전등 이후 부천의 시날까지 매일 밤 대한민국 본영상, 경화통일, 경제발전, 코로나19 소미를 발언하며 33,300의 공축운동에 불을 받칩니다. 경대사 오셔서 상대한 연화장 세기를 직접 지어내 보시겠습니다. 가치소리 정겨워서 구름도 씌어가는 고모령 고갯길 모봉에 품에 안긴 형봉아 재봉아 동대사의 자비로우신 부천염동 두손모아 소원성취 빌고 또 빌라 백팔분 내 햇따라니 중생에 지은 바보 공내지안 꽃잎에 띄워놓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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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겨워라 스님의 목탁소리 가치소리 정겨워서 구름도 씌어가는 고모령 고갯길 모봉에 품에 안긴 형봉아 재봉아 통대사의 자비로우신 부천염동 두손모아 소원성취 빌고 또 빌라 백팔분 내 햇따라니 중생에 지은 바보 공내지안 꽃잎에 띄워놓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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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겨워라 스님의 목탁소리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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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겨워라 스님의 목탁소리 쁠리 끝까지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군교사의 연등을 다신 분은 주소와 이름을 010-63-121-9446으로 보내주시고 등값은 지어보낸 001-001 신청인분 당년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3인등은 2당 2만원 수근영창지원등은 10등의 2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